어 뭐야 깜짝이야 가자 저같은 경우는 파지오가 열대가 있는데 첫번째 파지오를 타고 갈게요 플랜 준비 싹트 가자 자자 자 갑시다 빨리 타세요 탱크 베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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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속이 버리지 여러분들 헤드 150 채워볼까요? 엘리트 그리고 여기는 미니건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는 RPG로 잡아야 돼 발사 아이쿠 정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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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지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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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엘리트 끝나는건가?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두금없이 진지하게 할게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연사버그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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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내 앞에있지마 발사 아이쿠 죄송합니다 소리지른거 아니에요 헤드라인 그리고 여기서 이거 때려야되요 라이스샷 잡고 헤드라인 헤드라인 폭죽발사기 발사 발사 평안하세요 폭발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심랄할때 제일 위험한게 뭐냐면은 계속 죽어가지고 스냅과 방탄복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보급품이 떨어져간다 실제 전쟁할때도 보급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방탄복 두개 남았는데 안쓰겠습니다 발사 발사 아잇 가자 출마트 방해하지마 다시샷 여기는 어설티샷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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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제 한 덴포 넘긴거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기 이거 들어야되요 언올리 헬브린거 이게 좋습니다 뛰어 위에서 한마리 어설티샷 이쪽이죠 이쪽 자 캣님이 하실거고 제가 캣님을 지켜드릴께요 미니건 어모어 하면 됩니다 어모어 여기서 아이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미니건 날씨 잡았고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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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익히스타트 출발트 와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얘네들 깨뜨리면 됩니다 이렇게 끝 됐습니다 미션 클리어 라인 따라서 직진 아무도 없죠 헤드라인 어우 따가워 왔다가 왔다가 에이 사랑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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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지말라고 출발하트 됐습니다 라이스샷 에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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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샷 그렇지 미션 클리어 심판할 시나리오 성공 수익의 25% 375,000달러 됐어 세트닉만 떨어졌다고요? 지금 저 빼고 다른 사람들 다 돈 들어왔어요? 나만 빼고 오 됐다 아 돈 들어왔습니다 38만 달러 지금까지 저의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뭔 노잼이에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에이 에이 에이